안녕하세요. 에로의 신문 10답의 박지선입니다. 이번 신문 10답에서는 해외 활동 경험이 있어서 영어유창할 것 같은 선수를 모셔봤는데요. 바로 락스타일거즈의 마이티벼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제이스가 한 명 필요하겠죠. 바로 상윤 선수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민수 머리를 더 세게 때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이스보다 약간 뽀삐에 가깝지 않아요? 시작을 시작합니다. 팀과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락스타일거즈의 정글러마이티벼이예요. 그리고 인터뷰가 되었는데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샤이은 성윤이 재생했고, 팀과 팀과 팀이 가장 인생되면, 무엇이 변화가 되까요? 어... at first 샤이의 our really important people in team because he say always we always have 막혔죠? sorry 갑자기 까먹었었어요 한금만 더 했죠? then what do you do on your day off? or excuse me excuse me 아 잘못됐어 제 프리타임, 제 프리타임 제 프리타임에는 더 게임을 게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스크린이 있으면 솔로랭을 게임할 수 없죠 그래서 제 미드 트레이너와 함께 더 솔로랭을 필요해요 역시 마베 선수가 영어로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가 심층 질문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에 대한 큰 문제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가능한 정책을 어떤 것인지? 여전히 나라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아무 말도 못했으니 반대에 더 맞아 진짜 무서워 요즘에, 블리타임은 두려워가 있는 편집이잖아요 그게 어떤 댓글도 들으실까요? 아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그럼 맞아야죠 사실이 아 Fold Not now 소유션 I Don't have to 질문 받으라고! 모르겠어 아! 코리아 토킹 노 오케이? 넘기지 마세요 진짜 넘기는 돼 이런 자리 아니에요 한 번 더 하죠 이거 신문 집단 한 번 배울 수 있잖아요 상현희로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 지내자 공고, 내가 듣는 걸 멘트ке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다 영어 못해요. Can you introduce yourself? Hi. My name is Sang-yun, 락사이 거즈 AD. You and Mighty Bear are known as the sons of the head coach Kang Hyun-jong, right? Hyun-jong, I love you. Is that it?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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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사랑해 거짓말 치지마 거짓말 치지마 거짓말 치지마 아니 잠깐만 119 119 플리즈 왓쌉 What do you do when your teammates don't listen to you? 성한, 린나랑, 라바, 키 Don't listen what you say 키 키 키 키 키 키 My friend key don't listen to you? Don't listen to you Since shy has retired you and mighty bear are the leaders right? Yes, leaders team leaders team leaders okay? Okay oh yes Why has changed it? Change it? Change it? Try it? Okay Then you fight the bear Okay leader change it? Different Okay leader change it good Look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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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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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ood Good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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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your goal for the spring split? 여름 시즌 스프링 시즌 스프링 시즌 마르네 알아들어야 마르라지 상윤의 인터뷰에서 상윤과 마이디베르 록스 타이거스 즐거웠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신문싶답 신문싶답을 했는데 신문싶답을 한건지 신문 막기를 한건지 잘 기억이 잘 안나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도 나름 이런건 재밌는것 같습니다 상윤이랑 이렇게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다는게 행복해서 매주 나오고싶어요 저희는 저희는 우리는 넌 틀렸어 그냥 지금까지 락스 타이거즈 정글러 마이티베어 상윤이였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락스 타이거즈 마이티베어 상윤이였습니다 저희는 행복합니다 즐기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됐어요? 아우 굿 끝났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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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